어이 종현아 어! 안녕하세요 지금은 몸짱 배우가 된 심영탁 이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? 담당 헬스 트레이너로 만나 이제는 절친한 동생이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 다 먹어야 돼 전부 다 먹어야 돼 먹었습니다 맛은 어떤지 모르겠다 맛이 있냐? 네 그때 기억나냐? 처음에 시작해서 했을 때 4개월은 나한텐 지옥같은 시간이었거든 그렇죠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? 왜 쇳덩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?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가 있었기 때문에 정성을 잡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가 떠오는 거야 제가 괴로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친구를 어느 순간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친동생 같은 네 존재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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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